이거 먹을 수 있을까? 너무 아까운데? 앙금이래요, 혜란님. 그 장미가. 안에 있는 게 떡이고, 이게 다 앙금으로 맛있네요. 너무 예쁘죠? 이거 떡이 아니죠? 이게 앙금? 이게 떡? 네, 그런 거 같아요. 너무 예뻐. 너무 아파서 왜 이렇게 했는데. 딴 거부터, 딴 거부터. 이거는 소지연아시. 이거 진짜 만들었다고? 너무 예쁘다. 어머, 그래도 예쁘다. 대박이다. 예쁘다. 예쁘다.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천지가 있어. 사랑하네, 애다 엄마. 아, 휴선이구나. 너무 예쁘다. 레몬 가득한 오일? 천연 백크로라 먹을 수도 있어요. 우와. 돈 많이 벌면 아주 많이, 아주 많이 뭐 이거 오래 쓴다. 레몬. 어디? 어디 한번 시향을. 헉? 어, 괜찮아요. 오.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친구예요, 진짜. 오, 상큼하네. 수치가 확 넘는데?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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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많다. 지금 제가 너무 피곤해서 어제 그냥 갔다 했고. 와. 뭐야, 이거 뭐야? 커피? 커피다. 우리 그 왜 경화랑 거기 백화점 센터뿐이 갔어. 모모스 커피. 모모스 커피. 모모스 커피에서 이렇게. 이렇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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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무슨 생강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생강이라고 써있어. 생강청인가? 생강. 생강. 이거를 우유에다 타서. 먹으려고 하는데. 생강. 청이래요. 헬링 카렌스. 헬링 카렌스. 이거 진짜 비싼 브랜드예요. 이게 뭐야, 이게? 헬링. 아, 레몬. 아, 레몬. 레몬 그라스. 생각 찬데. 찬데. 차. 되게 유명한 건 모자가 되게 유명하네요.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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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대 진짜 짱 없어. 상복이 아니니까. 아파 보여요, 이래. 하얀색. 배고프다. 너무 예쁘다. 그렇다. 옷을 잘 갇혀있다. 하얀색. 하얀색. 자, 이제 여러분 시식타임.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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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빨리로 먹으려는 애니의 맛 엄마 사랑해요 야 황준아 네모 조금만 좋아하는 데 있지? 네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레몬 생강, 레몬 생강, 레몬 그라스 생강 다 먹으려고 했거든요? 뷰루프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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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한글자막 by 한효정